기아멘텍의 양동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정도 특히 광학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기능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판매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광학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의 유수한 회사에 수출해오던 경험을 살려서 국내에 좀 더 기능이 높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코팅 소재를 이번에 소개를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이런 대전방지 영역에 있는 다양한 코팅 재료들은 물론이고 올해는 특히 지금 요즘 대세가 돼가고 있는 고전도 코팅 재료 과거에는 인디움 틴 옥사이드 같은 무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코팅 재료를 저희들은 고분자를 이용해서 대체를 함으로써 좀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용이 편의성이 더 주어져서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시장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새롭게 개발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공정에서 각각의 사용될 수 있는 코팅 솔루션이 모두가 대아멘텍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